일단 그렇게 붙여놨어 그럼 빨리 감기가 될 거 아니야 멀리 저거 해야 되니까 각도를 멀리 놓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좀 낮춰놔야 되는데 누과를 상관없어 누과를 믿으면 빨리 저거 감기 될 거 아니야 그게 그거야 야 나 화장실 들어갈까봐 거기다 문 닫아라 화장실만 안 닫아네 이제 끌 수 있어? 더? 한 잔 끌어? 어 끌 수도 있어 어머